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근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운동은 1, 2, 7 운동법입니다. 상체 운동은 1의 비율로 복근 운동은 2의 비율, 하체 운동은 7의 비율로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체 운동은 팔과 가슴 쪽의 근육도 발달시켜서 혈당을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보통 푸시업인데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잘 할 수 있어도 상체에 집중하고 가슴, 팔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빼지 말고요. 엉덩이하고 상체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자기 팔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운동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 내려가 볼까요? 하나, 쭉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둘, 둘, 하나, 잘했습니다. 일어나시고 셋! 힘들하신데 벌써? 넷! 한 번 더 쭉 일어나시고 다섯! 마지막 한 번입니다. 쭉 올라오시고 엄청 힘듭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든 감은 있지만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복부 운동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크런치 동작입니다. 엉덩이 들고 무릎은 90도 딱 들어올린 상태에서 귀만 살짝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갑골만 살짝 드는 느낌 하나, 둘, 셋, 넷 무릎을 90도로 한번 꺾어보시고요. 좋습니다. 두 분 다 자세 좋고요. 상체 들어올까요? 하나! 올라오시고 어깨만 살짝 복부는 자극을 느끼시고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십니다. 둘!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셋! 다시 내려갔다가 세 번째 하체 운동인데요. 가장 근육이 많은 하체 운동을 잘 받다시켜야겠죠? 제자리에서 하는 런지입니다. 자기 어깨보다 약간 넓히 본 다음에 몸을 살짝 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시면 돼요. 다리를 들고요.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면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다리가 힘들다, 뻑뻑하다, 힘들다 그러면 발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럼 다시 하나, 둘! 이 상태로 쭉 앉습니다. 시작! 하나! 쓰시고, 둘! 꾸준한 운동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 다섯! 쓰시고 각 동작마다 처음에 하실 때 횟수는 사람에다 되게 다르거든요. 한 다섯 번 했는데 힘드신 분들도 있고 열 번 했을 때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제 처음 세트는 약간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인데 보통 5회에서 10회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점차 1회 하는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 해서 항상 하체만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늘 상체도 해보니 너무 좋네요. 꼭 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ck밥